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Q&A 답변 달다가 요새 많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멘탈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 멘탈적인 부분이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학 실력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멘탈에서 지게 되면 결국은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는 당부의 말을 좀 드려보고 추석이 다가왔는데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요. 남은 너무 많이 먹으면 선생님처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드시고요. 일단 멘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이들 그거야. 나 선생님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이 모양입니까? 이런 거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네가 열심히 했다면 사실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내가 흔들리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야. 결국은 내가 멘탈적인 부분에서 뭔가 힘들고 이렇다라는 건 사실은 여지가 좀 있다는 얘기에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지가. 군데군데에 나타나는 짜투리 시간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시간 아껴가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수능 직전의 시간들은요. 우리가 상반기 동안 공부했던 거에 거의 10배 축소판이야. 내가 한 10일 공부하잖아. 지금 10일 공부가 상반기 동안에 공부한 100일가량의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시기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고 가는 시간 아끼고 밥 먹는 시간 아끼고 화장실 가는 시간 아끼고 지금 그럴 때에요. 그럴 정도로 네가 열심히 했다면 아무리 성격이 내성적이고 선생님 저 부끄러움이 많고 선생님 봐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자신한테 일단 먼저 솔직하셔야 돼. 솔직하게 하고 과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과거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나 정말 부끄러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 딱 수험생 생활만큼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슬프게도. 거꾸레게면 지금 열심히 하는 것만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뭐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다 생각하고 정말 한번 그냥 죽을 만큼 공부해 보세요.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대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죽을 정도로 공부를 해보라고. 지금 시기에.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것은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길게 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침대에 딱 자기 전에 딱 눈 감고 나는 뭐 이렇게 잘생겼다. 심지어는 나는 멋지다. 자기를 좀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는 할 수 있다. 자꾸 다짐해 보는 거야.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네 머릿속에 침투하게 두지 마.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은 강제로라도 그러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사실은 태도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전략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시험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수능수학은요. 수능수학은 절대 그냥 수학이 아니야. 그냥 수학과 수능수학의 차이처럼 뭐예요? 뭐냐면 당연히 막 시간 압박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수학은 수학이라는 과목을 원래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냥 1년 360을 고민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걸 끈기 있게끔 견뎌내는 사람들이 수학을 전공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수능수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360을 고민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시간 압박 속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야. 전략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전략이 되게 중요한. 우리가 매주 실전훈련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임하면 안 늘어요. 여러분들이 매주 지금 실전훈련하고 정말 모유사 풀고 그냥 방구석에서 풀고 그런데 장소가 어디에서 푸느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어떤 마인드로 임하느냐 그 마인드를 갖고 가는 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지금 집에서 내 책상에서 시험을 보고 있지만 이건 수능시험이야. 지금 이거는 수능시험장이야. 라고 체면을 거셔야 돼.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전략적으로 임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 멘탈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구평에서 겪었잖아요. 구평에서 여러분 이미 겪었어. 야 멘탈이 이렇게도 무너지는구나. 1번 어디야. 13번 그렇지. 가장 많은 아이들이 무너지는 거. 11번. 야 이 문제들 봐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시험 때는 그토록 얘 때문에. 그렇지. 왜 그랬을까. 전략적으로 세우지 않아서야. 전략을 세우지 않고 들어가서 그래. 그러니까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되는 거야. 매주 시험 보는 게 그런 전략 세우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그거야. 나 오늘 시험 본대. 뭐야. 수능 시험이에요 지금. 지금 수능 시험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 봐. 아니 예를 들어 파일럿이 비행 연습을 하는데 매번 그 비행 연습을 실전에 가서 하면 다 돌아가십니다. 다 돌아가셔요. 평소에 비행을 정말 실전이다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 아니야. 그런 수많은 노력을 하고서 정말 실제 비행에 나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능 시험도 똑같아요. 수능 시험은 여러분 인생에서 사실 단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는 게 맞잖아. 뭐 단 한 번이 아닌 친구도 있겠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전에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을 여러분이 돌려보고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야 이거 그냥 어차피 실전이 아니야. 그냥 이러면 되겠니? 이러면 이런 마인드로 임하면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시험을 임하라고 선생님이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지 않게끔 문제를 내는 거거든. 그래서 모의고사를 어떻게 하면 평가원 그렇지? 평가원과 비슷한 감정을 들게끔 할까. 그러면서 요새 트렌드잖아. 낯섬. 그렇지? 그거 아니야. 얘네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다만 얘네들 뭐야 전부 다? 포장됐다는 얘기야. 뻔한 것을 뻔하지 않게 포장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당황하게 했다. 과연 그 당황스러움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긴 그치? 패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요. 왜? 처음 포장지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는데 왜냐면 나 지금 긴장돼 있거든. 30번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치? 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러니 여러분들이 딱 문제에 흔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위 말로 뭐 와꾸라 그러더라구지?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네. 어쨌거나 문제의 딱 형태를 딱 보고 나서 야 이 문제는 내가 지금 감당이 돼야 돼. 감당할 만해. 아니야 감당이 안 돼. 이따가 와서 풀어줄게. 이런 어떤 마인드로 그런 전략을 임해야 돼. 그래서 번호대별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물론 그 번호대별도 선입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워내셔야 되고 수능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 한 가지 전략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1번부터 딱 봤는데 보통은 이제 10번까지는 무난하게 사실 초단위로 풀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가 11에서 12, 13 사실은 11에서 12 그리고 13에서 14 그리고 이제 그치? 킬러 그리고 뭐야 아 16번부터 아마 20번까지 또 아마 보통 무난해야 되거든 그치? 그리고 나서 21번이 또 얘에 해당될 거고 그리고 22번이 여기에 해당되고 선택 과목으로 보면 아마도 선택 과목도 지금은 아니 아니 23번부터 대략 28번까지는 첫 도전하셔야 돼. 그러다가 이제 29번이 아마 이 역할과 30번이 이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이게 아마 자기 개인마다 실력이 좀 다를 테니까 그 개인마다 뭔가 어디서 건너뛰고 이런 건 그때그때마다 좀 변할 수도 있고 좀 유연하게 여러분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9평에서 11번 왔는데 아니 이게 뻔한 거듭제고 문제인 거 알겠는데 뭔가 나를 힘들게 그럼 패스 하셔야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포장지가 얇을 거거든 그 얇은 포장지를 내가 돌아와서 다시 봤을 때 다시 다시 와서 보면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야 처음 볼 때는 어색해서 막 어려워 보이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그걸 또 선생님 했잖아 평가는 복잡한 계산을 지 양하는데 네가 11번 풀고 13번 풀면서 뭐 거기서 견뎌낸 거야 그 복잡한 계산을 그러면서 간신히 풀어서 맞았어 야 맞은 건 잘했는데 사실 그 문제에서 네가 엄청 복잡하게 풀잖아 바로 뒷문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멘탈적인 면에서 잘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선생님 그랬잖아 항상 복잡한 계산 복개맘보 복개맘보 복잡한 계산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일단은 보류하는 전략이 맞다는 얘기야 보류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은 후에 그 문제를 봤는데 여전히 난 그냥 복잡한 계산밖에 안 떠올라 그러면 밀고 들어가야죠 그때는 왜냐하면 그렇게 그때의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은 뒷문제에 어떤 멘탈적인 영향이 안 끼쳐요 근데 네가 미리 복잡한 계산을 네 머릿속에서 벌써 진을 다 빼버리면 쉬운 문제도 어려 보인다니까 아마 구평 때 그런 감정 느낀 친구들 많을 거야 그리고 쉬는 시간에 풀면 그냥 5초만에 풀리고 5분만에 풀리고 그냥 다 풀린대 그렇다니까 그게 현실이라고 그리고 현재 평가 안에 흔히 문제 만드는 그 제작 트렌드가요 다 있는 거야 다 어디서 있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포장지를 그렇게 포장을 잘해 아니 왜 그렇잖아 홍길동이라고 평가하는 홍길동이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아닌 척 다른 척 한다고 그래서 포장이 됐을 때 그 포장지를 벗기는 훈련이 뭐냐 그게 결국 평가 문제가 좋은 건 이 포장지를 벗기는 훈련이 웬만한 안 좋은 사설 문제라 불리는 것들은 보통 그걸 발상적으로 해결한다고 근데 평가 문제는 평가 문제는 기본으로 해결하게 돼있다니 기본으로 돌아가 그 기본이라는 걸 선생님 강조했던 게 뭐야 태도였잖아 묻는다 정의를 묻는다 그치 이걸 여러분들 선생님 여러분 아니 난 부끄러워 죽겠는데 막 여러분 그냥 웃기려고 이런 게 아니야 선생님 웃기는 사람도 아니고 넘머니 이게 수학의 가장 기본 태도란 말이야 정의를 묻는다 정의를 묻는다 그리고 그들끼리에 뭐야 관계를 따져라 그러면 그 관계 따지다 보면 이 문제가 왜 이런 거지 이들 왜 여기 있는 거야 대화가 된다 그래서 관찰력이 생기게 돼 관찰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근거 있는 행동을 내리게 되는 거야 그런 태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 선생님이 아니 어떤 문제를 어떤 아무리 까다로운 문제도 결국 이 기본기를 풀잖아 결국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어 정말 짜투리 시간 아껴가면서 매진하면 충분히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잖아 그치 9평 이후로 누구는 20점이 오르고 누구는 20점이 떨어졌대 생각보다 비일비자 하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때야 돼 나는 20점 오르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선택을 하셔야죠 하려고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시험을 볼 때 이거는 수능 시험이다라는 마인드로 임하면서 동시에 패스 전략 내가 몇 번 때 해서 패스 했을 때 그리고 남겨둔 문항이 몇 문제일 때 과연 시간대가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내가 들어오는 시간대 그래서 자꾸 연습하면 그 시간을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분명히 했잖아 야 모르는 문제 야 그치 모르는 문제를 연습하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그 못 푸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 내가 맞은 문제는 왜 안 봐? 맞은 문제를 왜 안 보는 거야? 맞은 문제를 더 빠르게 푸는 훈련도 중요하다고요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이런 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봐야 돼 아니 수능 시험 보려면 여러분 시뮬레이션 돌려야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봐야지 선생님 저는 아직 레벨이 안 레벨이 안 레벨이 저 레벨이라서요 어? 저 레벨이라서 시뮬레이션 안 돌리면 계속 그 사 그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해보고 내가 약한 거를 보완해 나가야죠 틀린 거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면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는 누구는 맨날 이런 거 틀린데 이런 거 틀린데 나는 손이 이런 거 막 틀려 이런 거 막 틀려 그러면 그 안에 맞는 그런 문제 때의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또 복습하셔야죠 그런 복습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기에 여러분 이 남은 기간에 가장 가장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는 현재로서는 그래요 파이널 모의 드립니다 뭐 모의고사들 어? 각종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만 모아 놔 가지고 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봤던 것들에 대한 거를 난 이 주제가 난 선생님이 도용 주제가 약해요 그래? 그러면 도용에 대한 최근 트렌드 9평 6평에 나왔던 도용 문제를 대표 문제로 해서 관련된 그동안 했던 기출 코드에 해당되는 문제들 그치? 그리고 사정 코드에서 했던 거 킬러 코드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서 주제별로 집중 훈련도 해보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약점도 보완해 나가면서 매주 일정 분량의 해차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누구는 뭐 일일 일실문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누구는 하루 건너떠서 하는 친구도 누구는 뭐 3일 만에 3일에 한 번씩 하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근데 적어도 최소 한 번은 하셔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시뮬레이션을 자꾸 여러분들이 실전이다라는 정말 수능이다라는 마인드로 임하면서 훈련을 작가하셔야지 그래서 멘탈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야 훈련을 하셔야 돼 훈련을 하면일수록 멘탈은 강해집니다 근데 그 멘탈 훈련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멘탈이 약하다라고 자꾸 뭐야 자신을 뭐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지 마 너 소중해 어 우리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맨날 얘기하지만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 왜 우리가 이름이 있어 소중하니까 이름이 있는 거야 이름 없는 친구는 없잖아 그치? 본인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비루한 수험생이지만 그치? 선생님도 20년째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소중하지 소중해 잊지 마시고 됐나요? 그래서 뭐 그래 멘탈적인 부분은 결국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선생님이 오늘 이제 중요하다는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극을 주기 위해서 좀 세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멘탈은 본인이 만드는 거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도 네 멘탈을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뭐야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멘탈 여러분들에게 본인 자체가 좀 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임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 절대 침타게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고런 마인드로 계속 화이팅 하고 또 강의해서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